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리루루 이루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뭔가 밀당커플 같은 느낌도 들고 아 밀당커플 뭐 바수컵 바수볼 아니야 밀당커플 우리가 MBTI 검사 심리검사 하는 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열긴 하지 않았나 그동안 뭐 천생연분 같은 제일 좋은 궁합이래요 뭐 요리하는 것도 서로 잘 맞고 성격도 잘 받아주죠 일단은 완전히 아 지금 잠깐만 펀스토랑 찍는 게 알잖아 오빠 아 지금 펀스토랑 찍는 줄 아나 봐 아 진짜 오빠 아 지금 또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타락해야지 타락해 아 안되겠다 화를 좀 자주 내요 부경이 좀 화가 많은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의롭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의롭죠 마인드컨트롤 잘하는 거 같아요 아 진짜 근데 거의 한 90% 망하더라고요 초치지마 우리 왜 이렇게 존댓말이야 되나? 원래 반말하면 돼요? 너 하던 대로 해 왜 선배님 그것도 반칙 아닌가요? 아 왜요? 미리 매달 지금 미리 제어 놓는 건 그건 반칙인 거 같은데 아니 오빠 양파 왜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놨어? 그것도 반칙이지 햄같이 뿌리부터 다 오빠가 다듬었어야 되지 스팸이 왜 햄이 꺼내져 있어? 깡통도 다 짜야 되는데 아 잘못됐다니까 유류야 응? 너 근데 말 진짜 많다 말? 너 뭐 말을 쓰지 않고 안 해 야 그것도 능력이다 진짜 뭐요 왜 뚜바이맨 유지트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펴고 있습니다 아 네 각도 예쁘게 네 정의롭지 칼도 길신데 어디다 쓰는 거야 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난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괜히 세 개 한다고 그랬나 봐 당황하지마 이루야 침착하게 해 행사는 홍주니까 백성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 평화 나를 따르거라 피스 흥득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약은 하셨나요? 오빠 예약 안 했어? 진짜 예쁘네 아니 나 이렇게 지금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 어떻게 가고 빨리 오크라이머 나 지금 너무 쑥스럽다 쑥스럽다 아 진짜 쑥스럽다 뭔가 오늘 걸크러쉬 느낌도 있고 예쁘고 즐겁게 재밌게 촬영한 것 같다 다시는 안 만나고 싶고 왜 장난이에요 이타적인 삶에서 하는 캐릭터입니다 아 왜 아 정답이요 뭐야 넌 다 됐어 벌써? 아니야 아직 안 됐어 오빠 봐가면서 내가 맞춰주고 있어 천천히 여유롭게 어디서 어디서 거짓구렁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하나 으악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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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맞아 하이라이 오빠 아구찜에서 아 왜 마산 왔잖아 아 난 내일 먹어 점심은 주먹이 한번 먹고 내일은 아구찜 먹고 아구찜 먹고 좋겠다 아 아 아 유리씨 바빠요 아 아 더뷰 시작할까요? 하나 둘 셋 한 번에 어 오빠 안 돼 안 돼 안 돼 사회투 안 돼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아이고, 몸 뒷거렸네 널 보면 더 많이 작아져 네 맘을 알고 싶어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널 만날 순간이 네가 날 알아줄까 네가 널 바라볼까 걱정하는 내 맘이 사랑하는 내 맘인데 넌 꼭 내 곁에 와줄 것처럼 넌 못할 만큼 떨리는 그 마음만큼 난 널 사랑해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니 담아가는 날은 됐는데 매일매일 시리야 시리야 30분 뒤 알려줘 시리야 6분 후에 알람 울려줘 시리야 시리야 성남 아홉처럼 시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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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mories 눈빛 나는 내 맘인데 넌 꼭 내 곁에 와줄 것처럼 음 운못해 만큼 떨리는 그 마음 만큼 난 널 사랑해 네가 내 두 눈만 바라보아도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예쁘게 촬영을 했는데 너무 예쁘다 빨리 찍어봐 널 보낼 때가 떨려서 내 맘 다 들킬까 봐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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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날 알아줄까 니가 날 바라볼까 니가 날 바라볼까 사랑하는 내 맘인데 옴봉 найти와 줄 거처럼 우우우우우우우ows 굶 못된 만큼은 떨리는 그 마음 만큼 난 널 사랑해 이제 확인만 해봐 내가 다 확인한다 포장 났어 또 모소 왜 거짓말이다 em0 지민의 ㄹ 저게 지민의 시기